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핸디형 다리미,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호두과자 세트, 싱싱한 오이 한 박스,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수를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로봇 청소기 갑니다. 로봇 청소기 갑니다. 힌트 주세요. 얼차려 받는 모습이네.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 받고 있어요. 정답! 전원주 씨, 전원주 씨입니다. 하나.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했죠? 둘, 셋.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거. 정답! 한진아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 서나 당신 생각 피할 길이 없어라 어? 상품 받아가세요 상품 받아가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이 미대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하는데 많이 실패하는데요 오이가 참 좋거든요 이혜정 선생님 오이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탁드릴까요? 오이는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분 보충 안 해도 1등이고요 또 거기에 클레아틸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하얗게 되는 성분이 1등이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를 없애주는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이를 안 먹어요 전 선생님은 고기, 고기 체질이세요 오이 많이 드시라고 이번엔 오이 갑니다 오이 한 박스에요 힌트 주세요 아 너무 쉬운데요 잠시만요 남창이 확실히 팀 이름 같고 느낌이 맞죠? 하나, 둘, 셋 풍선 아니에요 아니예요 아이 뭐해 아이 정말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손 끔? 자 다음 힌트 보실까요? 정답 스톱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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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어요 장예원씨가 하이파이브? 어머 정답 하나 둘 셋 그래 형 팝에 빠빠빠 정답 정답 다 같이 뛰어 뛰어 점핑 점핑 오이 오이 좋아요 오이 좋습니다 오이 다이어트 많이 할게요 이번에는 MC 권한으로 호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먹고 싶어요 네 원해요 원해요 힌트 주세요 잘 보세요 어? 자 이배 되고 마이크 이배 되고 정답 정답 홍사범씨입니다 홍사범씨가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장미 아니에요 정답 대반의 장미 아닙니다 수요일엔 장미꽃한숭이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다 나왔어 자 자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보세요 니하우 올라 이게 각 나라의 정답 조갑경씨 안 돼요 조갑경씨 안 돼요 조갑경씨 안 돼요 다음 힌트 볼까요 자 다음 힌트는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정답 윤영비씨 자 이해정 윤영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답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정답 정답 성화